이준석님 후원 5천원 일반 룰렛 결과는 후원은 응원입니다. 도박중 동남 아.. 쟤놈 템페팅을 어떻게 함졌나.. 아 타일럿 음.. 고민 내는 구만 후흐ع 뭐가 좋을까나잉 아이 10성인데 35억 밖에 안하네 아읔 요런거 쓰다 버리는건 좀 그런가 아주 가성비가 좋아보이는것같은 음.. 애매하네 무기가 게임의 시작하니까 무기를 정해야 시작할 수 있을텐데 아 결정해야 되네 도적 아니면 해적인데 힘 해적할까? 얼추 힘 해적 느낌이 몰신나네 힘 해적하는 사람도 많은가봐요 힘 되게 많네 힘 해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83호 65 65 둘 중 하나밖에 없네 아 이런거 사긴 좀 그렇지 않나 83억이면 나름 합리적인 가격인거 같은데 고민없이 가져옵니다 합리적인 가격인데 83억 벌 샀었구요 저 힘 재는 하고 요거 사서 직장하는거 어떻습니까? 100억이면은 할만하지 거의 40만원 50만원뿐 아니야? 50만원이면 할만하지 레이옵까지 도전 됐구요 이럼 이제 무기는 준비되고 다음 방어구를 맞춰야되는거 또 레전 맞춰야지 에디를 최대한 10일짜리로 가져오는 선에서 제가 보기에 말입니다 아 30만원 10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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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만원 결국에 저런 거 사면 손해보는데 아 이거 사고 에디 돌리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고민 되는 것 같고 날짜 신발 패스 다른데부터 아 이런 거는 좀 사기가 그래요 왜냐 뭔 미래가 이거 사도 되겠습니까 도전 선택 응 가해시어 가해 별로 상관없어요 내가 마지막만 아니면 돼가지고 아 이거 맘에 드는데 이거 사도 되나 이거 야 이건 이렇게 한번 도전해보게 도전해보게 생겼네 아 아씨 고민되네 갑자기 때끼네 아 도전을 한다가 아씨 모르겠다 느낌을 맞서니깐 한 번만 해보자 아 바로 터지면 어떡하냐 21성이면 나중에 팔 때 게이드가 아닌가 바로 터지면 어떡하냐 어우 진짜 무서운데 하지말까 시작했으면 끝을 가긴 해야 되는데 아 하지말까 아 이거 안 되어질 것 같은데 아 일단 보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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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보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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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1성은 찍고 팔아야 되는데 아우 이거 괜찮다 아 그냥 이거 사서 쓸까요 어떻습니까 가해 인데 아 나중에 무지막지하게 손해볼 것 같으나 난 20억대 팔면 팔리지 않을까 아님 이거 살까 이거 사자 음 아 나중에 손해볼 텐데 이거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 나중에 손해볼 텐데 요거 하자 요거 신발 하자 다 맞췄나요 망토스 아 그 장갑이 필요하다 파이렛 페돌아 음 아 모자가 모자가 제일 직작할 만일 것 같아 모자는 왜 이렇게 비싸냐 아 진짜 직작할까 차라리 모자 아 직작하기가 귀찮아 가지고 제가 보기엔 말입니다 모자는 직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모자 직작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준수한 중으로 가자 요거 어떻습니까 음 소소하네 굳이 5회 54 5억 주고 살까 2억 7천짜리 지름하네 6위 45초 제일 소소하구나 아 예 요거 사자 아 나 이거 한번만 해보면 안 되나요 말도 안 되나요 저 이거 땡기는데 어떡합니까 위에 바퀴잖아요 에디 열어볼 수 있고 에디 열어볼 수 있고 아 궁금하니까 도전 요건 해봐야 되겠다 궁금하네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구나 요건 해봐야겠다 이건 안 되겠다 아 예 어차피 살건데 그냥 재미삼아 한번 열어보는거죠 이 토드를 합니다 아 에디 까고 두드려야 되는구나 요리크로 요리크로 됐습니다 잡히십시오 어 봤습니까 나옵니다 이제 옵션 갑니다이 슬금 개 망했네 아 5억 투자했는데 5억 이런데 아 아 스탯이 그렇게 맞는데 스탯이 하나 안 나오네 어떻게 힘 대 럭 공격이요 넷 중에 8개 중에 하나만 붙으면 되는 것 같애 2개 안 붙었네 아씨 본전치기 가야되겠어 21석만 찍어야되겠다 터지면 안된다 진짜 안된다 아씨 배구가 결국 날려먹었네요 아씨 아 돈 다 날라갔어 아 결국 이 짓을 또 하고 있구만 숄더 대충 꼈어야 했는데 아 욕심내네 아 이거 어떡하냐 250억 까지만 해보고 안되면 그냥 17석 써야됩니다 욕심내줘 그냥 100억 손해로 마무리 지옥으로 가는 걸음이라네요 아 17석 찍음 그만하자 그냥 100억 손해본걸로 마무리 왜 아 왜 안 찍혀 그만할라고 하는데 왜 안 찍혀 아 아씨 좀만 더 해볼까 쓴게 있으니깐 되자 아 이건 아니 아 그만할려고 그랬는데 그만할려고 그랬는데 네 여기서 떨어지면 안없다 이제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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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쓰 그 말할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썼다 아씨 아까워졌는데 돈을 갖고 가 100억 이러네 또 이준석님 후원 5000원 일반 룰렛 결과는 후원은 응원입니다 도박중 동남 못 맞춘게 뭐지? 망 도 벨트 장갑 상하이 벨트 장갑 상하이 asse 벨트 장갑상 한ieve 비 벨트 벨트 inflammat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